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미역이 등장하는 꿈은 전통적으로 건강, 정화, 재생, 가족과의 연결 등을 상징하며 삶의 여러 측면에서 새로운 시작이나 관계 회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미역 꿈은 주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건강과 관련된 의미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꿈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어 해석이 달라지며 미역이 어떤 상태로 등장하는지 꿈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가 중요합니다. 미역은 한국 문화에서 산모에게 제공되는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꿈에서 미역은 특히 건강과 회복, 신체적, 정신적 정화와 연관이 많습니다. 미역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이미지가 강한 만큼 꿈에서 미역은 건강 상태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미역은 청정한 바다에서 자라는 해조류로 해독과 신체 정화 기능이 강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꿈 속의 미역은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재충전할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현실에서 회복이 필요한 시기나 건강을 회복해야 하는 시점에 미역 꿈을 꾸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역은 산모의 건강을 위한 전통적인 음식으로 꿈에서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과의 연결을 더욱 돈독히 해야 하는 시점이거나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미역을 먹는 꿈은 전통적으로 건강을 상징하며 특히 몸과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꿈을 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미역을 먹는 꿈은 대체로 긍정적인 의미로 꿈꾸는 이가 건강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미역국을 먹는 꿈은 특히 체력 회복과 건강 상태의 개선을 나타내며 재충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미역을 요리하는 꿈은 새로운 시작이나 무언가를 준비하는 과정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는 노력이나 주변 사람을 위한 배려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미역을 요리하는 장면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며 가족에게 관심을 기울이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신선하고 푸른 빛이 도는 미역을 보는 꿈은 건강, 풍요로움, 새로운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꿈에서 신선한 미역은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 상태가 좋아질 것을 암시하며 긍정적인 기운을 받아들이게 됨을 나타냅니다. 현실에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시점이나 좋은 기운이 필요할 때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미역이 엉겨져 있거나 해초가 얽혀있는 모습이 나오는 꿈은 현실에서 혼란스러운 감정 상태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꿈은 일이 엉켜있거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마음이나 상황을 정리하고 내면의 혼란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른 미역을 보는 꿈은 보통 내면의 결핍이나 변화의 필요성을 상징합니다. 특히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무언가를 갈망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른 미역은 자라날 기회가 있음을 암시하기도 하며 현실에서 새로운 활력이나 동기를 찾을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꿈 속의 미역은 건강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상징합니다. 특히 현실에서 건강 문제를 겪고 있거나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 이런 꿈을 꾸는 경향이 큽니다. 건강을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해야 할 때나 건강 회복이 필요한 상황에서 미역 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역이 한국 문화에서 가족과 특히 산모와 관련된 음식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가족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을 때 이런 꿈을 꾸기도 합니다. 가족의 건강이나 상황에 대한 걱정이 있을 때도 나타날 수 있으며 현실에서 가족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미역은 해독과 정화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내면의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은 욕구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미역 꿈을 통해 현실에서 스트레스 관리나 마음의 정화를 필요로 하는 경우 꿈꾸는 이는 자신에게 휴식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살해 1. 건강 회복을 상징하는 미역 꿈 어느 중년 여성이 꿈에서 미역국을 맛있게 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현실에서 그는 최근 건강 문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고 그로 인해 건강 회복에 대한 열망이 컸습니다. 꿈 속에서 미역국을 먹는 장면은 그녀가 건강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회복의 길로 들어섰고 꿈은 건강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살해 2. 가족을 위한 미역 요리 꿈 한 남성은 꿈에서 가족을 위해 미역국을 끓이는 꿈을 꾸었는데 이는 현실에서 그의 가족을 향한 애정과 보살핌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는 최근 가족 중 한 사람이 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고 그로 인해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꿈 속의 미역국은 가족에 대한 애정을 상징하며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살해 3 복잡한 미역 덩어리를 보는 꿈 어느 직장인은 꿈에서 미역 덩어리가 얽혀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최근 업무에서 많은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얽혀있는 미역은 그의 스트레스와 혼란스러운 마음을 상징하며 현실에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암시했습니다. 이 꿈은 문제의 복잡성을 인지하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함을 상기시켰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러운 미역을 보는 꿈 감정의 골이 깊어 마찰이 일어나게 될 암시이다. 시장에서 미역을 보는 꿈 갑자기 해야 할 일이 많아지게 될 징조이다. 기다리던 자손을 얻게 될 태몽이다. 미역을 자르는 꿈 걱정하던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게 될 징조이다. 미역국이 맛없는 꿈 건강에 이상이 생겨 병원 신세를 치게 될 징조이다. 미역으로 만든 음식이 맛이 없는 꿈 건강에 이상이 생겨 한동안 병원 신세를 치게 될 징조이다. 검은색 미역을 보는 꿈 건강이 나빠지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될 징조이다. 미역 먹는 꿈 건강이 좋아지고 앓던 병이 호전될 징조이다. 추진, 계획하는 일에 말썽이나 차질이 생겨 근심 걱정하게 될 징조이다. 미역을 받는 꿈 건강하고 지혜로운 아이를 얻게 될 태몽이다. 뜻밖의 사업 자금, 목돈이 들어오게 될 징조이다. 미역 줄기 먹는 꿈 고난, 근심 걱정이 있겠지만 꾸준히 진행된다면 이루어질 징조이다. 미역국을 마시는 꿈 고민 상담을 하거나 조언을 하게 될 징조이다. 미역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꿈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소망이 성취될 징조이다. 머리를 감는데 미역이 나오는 꿈 근심 걱정이 해소될 징조이다. 당선, 계약, 합격, 승진, 결혼, 청약 등의 성취와 함께 영화를 누리게 된다. 미역을 맛있게 먹는 꿈 기대했던 일의 결과가 신통치 않고 잘못을 저지르거나 근심이 따르게 될 징조이다. 시험, 취직 등에 불합격하게 된다. 지붕 위에 미역을 말리는 꿈 넓은 아량으로 아랫사람을 다스리면 현재의 어려움을 덜게 된다. 미역국을 끓이는 꿈 노력에 비해 큰 성과를 얻고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될 징조이다. 질병이 호전되거나 건강이 회복될 징조이다. 크고 긴 미역을 받는 꿈 노력에 비해 큰 성과를 이루게 될 징조이다. 추진 중인 일이 잘 풀리고 재물과 지위를 얻게 된다. 재물복이 타고난 아이를 얻게 될 태몽이다. 미역과 해삼을 직접 잡은 꿈 다른 사람과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불화가 생기게 될 징조이다. 아이를 얻게 될 태몽이다. 미역국을 먹는 꿈 단체가 해산되거나 불합격 등을 하게 될 징조이다. 입학, 취직 등이 오랜 후에 이루어지고 청탁한 일이 무효가 될 징조이다. 미역을 다른 음식과 같이 먹는 꿈 대인관계에 지쳐 사회에 녹아들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미역을 건지는 꿈 뜻밖의 재물이 들어오거나 행운이 찾아오게 될 징조이다. 미역국을 보는 꿈 뜻밖의 재물이 생기고 행운이 상승하게 될 징조이다. 생미역을 먹는 꿈 마음고생, 좌절했던 일이 기회를 맞아 성취하게 될 징조이다. 생일날 미역국을 먹는 꿈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고 막힘없이 일이 풀리게 될 징조이다. 코끼리가 미역을 감고 있는 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직한 만남이 이루어짐을 암시한다. 바닷속에서 넘실거리는 미역을 보는 꿈 바라지 않는 인간관계를 강요받게 될 징조이다. 미역을 수확하는 꿈 사업 번창, 승진, 지위와 명예가 높아지게 될 징조이다. 재물, 이권이 생기는 소망이 이루어지고 부귀가 얻어진다. 미역을 버리는 꿈 사업, 계획하는 일에 근심이 사라지고 순차적으로 좋게 풀려 좋은 성과를 얻게 될 징조이다. 미역을 가지고 집으로 오는 꿈 사업장에서 재물과 관계되는 일에 부딪히게 될 징조이다. 미역이 유난히 미끈거리는 꿈 시험, 입학, 취직 등에서 떨어지게 될 징조이다. 마른 미역을 보는 꿈 시험에 합격하게 되고 단체, 기관에서 축하받게 될 징조이다. 미역을 구입하는 꿈 시험을 치르게 되거나 평가받는 일이 생기게 될 징조이다. 미역 색깔이 변하거나 곰팡이가 난 꿈 심각한 우환, 장애, 손실, 굳은 일이 발생하여 곤란을 겪게 될 징조이다. 바다에서 미역을 가져오는 꿈 어떤 사업장에서 재물과 관계되는 일에 부딪히게 될 징조이다. 미역을 판매하는 꿈 어떤 일의 결과를 기다리게 될 암시이다. 미역을 보는 꿈 원치 않는 인간관계, 협조를 강요받게 될 암시이다. 사업, 직장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정신적 압박을 받게 될 징조이다. 미역의 몸이 휘감기는 꿈 원치 않던 인간관계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징조이다. 사업의 부진이나 차질, 업무와 관련된 낭패나 손실, 재물의 파탄, 건강 악화 등이 있다. 미역으로 요리하는 꿈 유행병에 걸리거나 건강이 나빠지게 될 징조이다. 더러운 물에서 미역을 건지는 꿈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될 징조이다. 미역을 받지만 가질 수 없는 꿈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될 징조이다. 유난스럽게 매끄러운 미역국을 먹는 꿈 입시, 취직시험 등에 낙방하고 무슨 일이든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될 징조이다. 바다에서 미역을 건지는 꿈 재물이 모이고 이권이 생기며 사업, 직장의 안정과 번성이 이루어질 징조이다. 횡재수가 들어온다. 바다에 미역이 가득한 꿈 점차 생활이 윤택해지고 직장, 사업의 단정과 번창을 누리게 될 징조이다. 미역을 캐는 꿈 진행 중인 일에 문제가 생기거나 심적으로 고통받을 일이 생기게 될 징조이다. 미역을 씻는 꿈 추진 중인 일을 세심한 검토로 미흡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게 될 징조이다. 집안 식구가 늘어나게 될 태몽이다. 미역을 말리는 꿈 하고 있는 일, 사업, 연구 등에 문제가 생기거나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징조이다. 미역을 따는 꿈 하고 있는 일에 많은 노력과 정성으로 경쟁에서 승리하고 좋은 성과를 얻게 될 징조이다. 미역국에 고기를 건져서 먹는 꿈 해야 할 일이 많아지고 질병에 주의해야 함을 암시한다.